슈돌 아빠들 보셨어요? 다들 아휴 배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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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진짜 배우고 싶으면 찾아와 지금 약간 저희 슈돌 아빠들을 도발하는 것 같은 저희 아빠들을 무시하는 것만 같은 아 이 발언도 장난 느낌이야 무시도발이 아니라 택트입니다 에이 택트입니다 에이 자신감이 자신감이 대단한데 어떻게 육아하는지 한번 보시죠 짠 짠 그렇지 와 잘 먹는다 엘지야 뼈를 튼튼하게 해줘 앙 아빠 최고 아빠 최고래 아빠 최고 우리 친구가 최고야 아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? 아빠 왜 자꾸 저런거 물어봐 나도 맨날 아는데 저거 엄마가 엄마가 아빠가 아빠가 이 동치보다 아빠가 좀 서운해하는 것 같으니까 와 좋았어 좋았어 엄마 쓱 지나가는데 쉿 엄마한테 비밀이야? 비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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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볼 수 귀여워 이랬다니 이렇게 하네 네 문우랑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엄마한테 비밀이야 문우가 인제 따라 하거든요 약속 어 약속 귀여워 됩니다 저 볼이 멍들었잖아요 왜 그래요? 근데 멍이 든 거를 계란을 가지고 계속 문데겼어요 이거는 죄송한데 네가 이거 학습을 했거든요 누구야 이거 이거 아침 드라마에서만 내가 학습을 했 거야 이거는 아 제가 그 영상 드릴게요 마사지 하는 거야? 세 달 비밀 와 저도 뭐 하나 지지 않는 거 하나 나왔네요 뭔데요 뭔데요 저희 휴우도 멍들었어요 지난주에 왜요 왜요 몰라요 이유는 어딘가에 붙였는데 말을 안 하니까 말을 못 하니까 말을 못 하니까 어디서 나 어디서 타친지 몰라요 아빠 속상할까봐 그래 효자다 그래요? 저 속상할까봐 22개월짱 한마디도 하네요 그래 얼마야 뭐야 뭐야 나 왜 걸어 먹어 또 하는 거야? 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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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분장이나 나가 어디서 어떻게 아냐 벌써부터 알아? 성질 좀 죽여요 이것이 바로 개불입니다 개불 아빠가 분장한 걸 보여주셨나봐요 김으로 보여줬나봐요 분장하는 거야? 아 이거는 진짜 아빠 딸이다 아빠 울어 뭐야 위로해 주는 거야 지유 F야 내가 봤을 때 확신의 F다 응 포닥포닥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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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포포까지 우습게 너무 귀여워 감독이다 이거 맞아요 응 음 거창 고마워 맛있어? 사탕 아빠는 사탕을 한대 가서 처음 먹어봤어 상환국이 되게 많네요 상환국을 상환국을 착하다 다 받아줘 건빵에 들어있는 별사탕으로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이야 지유는 나중에 커도 받아줄 거 같아 그러니까요 너무 다채롭다 왜? 아우 맛있구나 지유가 동생한테 그렇게 할게요 지유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뭐야? 물 물이 영어로 뭐야? 얼어 얼어어 살짝 딸바보네, 딸바보여. 여보, 지우 낳기 전에는 나한테만 해주더니 이제 지우 나니까 완전 딸바보가 됐네. 근데 이럴 때 약간 좋아 보이면서 엄마로서는 약간 질투로 하지 않아요? 그쵸, 딸들한테는 나한테 없는 표정 나올 때. 나도 놀러 갔다 해야겠다. 나한테 연애할 때 표정 나올 때. 연애할 때 표정 나올 때 맞아 맞아. 사라진 표정, 나에게는. 네, 사라진 표정. 우와! 우와! 이게 뭐지? 지우야! 지우 선물! 우와! 벌써? 뒤집기 전부터 했어요. 진짜로, 진짜로. 지우가 맞추는 거야, 알았지? 후기예요. 난 누구게? 네. 하마. 하마. 이거 누구야? 단지! 응, 빠졌어! 엄맹! 구애! 발음도 정확해요. 와, 우리 지우는 별걸 다 안다. 아빠는... 이런 걸 보지를 못해서... 저희도 이제 3학년을 해야 할 것 같은데, 얘기 보면서. 진짜?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배웠단다. 이겨줘봐. 하나가 됐어. 세상 좋아졌지? 응! 저 받아주는 거 너무 귀엽지? 네! 하면서. 이번에는 또 뭘까? 이거 뭐지? 어? 잠깐만. 야, 신채무현이 쉽지 않아. 이거 뭐지?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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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, 언니. 애기 맞지. 애기예요. 애기 맞지. 외국인 언니. 언니. 언니? 맞아. 언니야, 언니가 뭐를 잡고 있어? 이거 뭐야? 목. 목. 맞았어요. 목 영어로 뭐야? 어? 어렵다. 이거는... 쉽지 않죠. 목 영어로 뭐야? 백. 어, 백이다. 맞았어. 우와. 이건 뭐지? 코 어렵지. 뚜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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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진짜 다 하네. 핸드 어딨어, 핸드? 어머. 풋. 어디 있어, 풋. 풋. 어머. 어, 맞았어요. 엘브 어딨어, 엘브. 포. 어허허허허허허헏.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헣. 맞았어요. 이야. 진짜 잘한다. 아이, 저는 뭐 과장같으면 안 하니다. 아, 기가 막힌다, 진짜. 아, 근데 장동민씨가 과장을 안 한다는게 제일 웃기네요. 저, 오늘 대신hale 노래를 잡다. 아, 듣을 수 있었는데 fashioned. 오 아니고 선배의 몇 번 들으면 딱ekt죠? 아 그래요? 저희 히우는요 진짜 잘 먹어요. 진짜 잘 먹습니다. 어디야 저게? 이건 뭐지? 야 저 무릎 어렵다. 팔. 어? 팔. 팔? 아닌데? 지우 니 어딨어 니? 니 니. 니 니. 이걸로 빡 차는 거를 뭐라고 하지? 니킷. 니킷. 이게 니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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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. 니킷을 가르쳐주는 아빠라니. 내 딸한테 잘 안 알려주죠 니킷. 네 그렇죠? 니킷. 아 귀여워. 좋았어. 이게 니킷이야. 알았지? 고자기로 뽑아볼게. 지우야 이게 뭔지 봐볼까? 뭐지? 오 입을 벌리고 있지? 아 그거는 좀 힘든데. 뭐 물어볼까? 뭐지 마. 뭐지 마. 뭐지 마. 뭐지 마. 그럼 내가 영어로 뭔지 맞춰봐. 응. 아 그거. 영어로 뭐야? 어렵지. 어렵지. 그럼 깨물어야 되겠다. 맴매했어. 떼지야? 아 떼지했어. 깨물을래. 아빠. 아빠. 아빠 지키는 거야? 아 세상에. 응. 아 그래. 저거. 응. 절로 갈게. 응. 공감 능력이. 그걸 회로 갈게. 감사합니다.